네, 여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리위에서 징계를 받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국민의힘 대표의 오늘 재심 청구 기한이 있었습니다. 17일 오늘까지였는데요. 재심 청구를 하지 않았다, 이런 속보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구정 차장님, 이걸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징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이런 의지를 내보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법적인 절차로 갈 의향이 있었다면 아마 재심 청구를 해서 다시 한 번 윤리위 결정을 기다렸을 텐데, 오늘이 시한이니까 12시까지 기다려봐야겠습니다만, 최근 일주일간 이준석 대표의 행보를 보면, 윤리위 당허권 6개월 정지에 대한 윤리위 결정은 어느 정도 수용할 의사가 있어 보입니다. 법적인 절차로 한다고 해서 본인에게 유리하게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법적인 가처분 신청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내홍을 외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더 미운 털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조용히 수용하면서 스스로 살 길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재심 신청은 하지 않고 당원 가입은 여러 번 동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세 번째 SNS에 글을 올려서 당원 가입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제 저녁에도 이 같은 메시지를 SNS에 남겼습니다. 지금 저희가 준비한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당원 가입하기 좋은 털 저녁입니다라고 했네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해당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정보를 기입하면 해당 지역 방문할 때 먼저 연락을 준다고 하니까, 한 4천 명 정도 만남 신청을 했다라고도 밝혔어요. 위원님, 호응이 좀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의 전략이 어떤 걸로 좀 해석이 되시는지요? 지금 당원들 만나고 하는 거는, 죄송합니다. 본인으로서는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으니까 뭐라도 하고, 특히 언제든지 전국을 다니면서 당원들이나 우리 국민들 만나면서 민심을 듣는다는 건 정치인으로서는 좋은 자세입니다만, 사실 정치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죠. 지금 이준석 대표 관련해서 유일하게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는 경찰이 수사 결과를 어떻게 내느냐, 첫째, 성상남 의혹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밝힐 것인지, 두 번째, 증거인멸 교사 여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혐의를 입증할 건지, 거기에 따라서 정치인 이준석, 그리고 인간 이준석의 앞으로의 행로가 결정이 되는 거고, 지금 지역을 다니면서 4천 명을 만나든, 40명을 만나든, 그 자체가 전체적인 전국에는 별로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4천 명 만난다, 이런 글에 대해서 전혁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4천 명이 맞냐, 이준석 수호집회에 참가한 인원도 밝혀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SNS 자료도 저희가 오늘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4천 명 정도 만난 신청을 했다는 SNS 자료고, 아마 또 전혁 작가가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이준석 수호집회에 대한 지적하는 글들도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관련된 내용이고요. 지금 이제 이런 겁니다, 변호사님. 근데 지금 보면 여권 내에서는 한 달이나 두 달 내에 이준석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 흐름이라면 한 두 달 안에 나올 수 있습니까? 사실은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사기관에서 그리고 이제 2013년도부터 16년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알선수제 혐의이기 때문에요. 많이 과거의 일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그 관련된 자료들을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하고 하는 부분에서 아마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겠지만, 수사가 간단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는 전면 부인하고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성상납 의혹, 즉 성상납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강력하게 했다는 정황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잘 맞춰봐야 될 텐데요. 그렇지만 수사기관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확보했다라고 하고 있고, 일관된 진술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는 보이긴 합니다. 일각에서는 한 두 달 아니면 나온다라는 말도 있지만, 사실 이런 수사는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또 당원권이 정지된 6개월 내에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는 6개월 내에 수사 결과가 나와서 혹시라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된다고 한다면, 이제는 더 얘기가 길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말 그대로 기소가 된다면 형사 재판에 넘어가는 것이고,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이제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거 완전히 장기 국면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기 때문에요. 이준석 대표로는 그 6개월 안에 그 수사 결과가 불송치 의견으로 나와줘야 본인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정치권 그리고 국민의힘 이목도 굉장히 주목이 돼 있을 겁니다. 이준석 대표의 수사 그리고 징계 관련해서 국민의힘 초선의별 몇몇이 대화를 했던 게 뒤늦게 공개된 것이 있거든요. 일단 목소리 들어보시고요.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가 켜진지 모르고 대화를 하다가 이게 뒤늦게 공개가 된 측면이 있는데요. 사실 이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당원권 정지 상태 이 대표에게 수사 결과에 따라서 추가 징계를 할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도 나왔어요, 소장님. 어떻게 하든 이준석 대표의 정계 복귀는 맞겠다라는 것이 지금 나와 있는 초선 의원들 또 다른 어떤 의원들도 저는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당의 그래도 우리가 선출직으로 당원과 국민들에 의해서 뽑힌 대표를 저런 식으로 몇 명이 일종의 징계를 떠나서 기소까지 나오면 또다시 징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계획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건 정치적으로 오히려 동정심을 좀 이준석 대표에게 모아주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법적으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는 것 같아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불미스러운 내용입니다. 이거는 국민적 동의 받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게 장기화 되면 될수록 국민들은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지금 이걸 담당하는 수사기관도 그렇고 빨리 이거를 결정을 해서 결과를 보여줘서 이 문제에서 일단 락을 내는 것이 사실은 여당, 집권당으로서의 어떤 모습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보면 윤리뿐만 아니라 몇몇 의원들의 어떤 분위기만 봐도 경찰 수사 결과 기소가 확실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런데 위원님 일각에서 지금 보면 이준석 대표가 이런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다. 혹시 무죄가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또다시 한 번 6개월 뒤에 다시 나와서 당을 하던가 아니면 그 사이에 전당대회가 생겼을 때 무죄에 나온 걸 뒷받침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전당대회에 도전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시나리오도 배제는 할 수 없겠죠. 우선 아까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뉴스는 많이 됐습니다만 얘기 들어보면 새로운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의원들 그리고 윤리위원까지 낀 의원들이 얘기하는데 아는 게 기자들보다 더 아는 게 없구나 하는 사실을 오히려 알 수 있게 됐고 다만 의미를 부여하자면 향후 정치 일정과 관련해서는 의원들이 조금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다. 무슨 얘기냐면 첫째 이준석 대표가 우리 김 앵커가 얘기한 대로 무죄가 나오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기소가 되면 당원 당규의 성비위로 기소되면 무조건 당원권 정지입니다. 현재 6개월이지만 대법원 판결 날 때까지 당원권 정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전당대회가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대표 사고가 아니라 대표 거리 상황이 옵니다. 두 번째 우리 장 변호사님이 잠깐 불송치 얘기했는데 수사를 해보니까 기소할 만하지는 않아서 경찰이 검찰에 불송치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는데 그럴 경우에도 불송치 이유서라는 걸 내게 되는데 불송치 이유서에 성상납 관련된 의혹이 대단히 짙긴 한데 이게 2013년 1위라서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더 수사를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이유서를 바라본 모든 당원들이 아니 그러면 이준석 대표 성상납 했다는 의혹이 굉장히 짙은 거 아니야. 그럼 물러나라는 요구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또 사퇴 놓고 굉장히 내용이 짙어지고 사퇴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또 최고위원들 다 사퇴하는 사퇴까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도 다시 한번 전당대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이제 아까 민주당에서는 이 수사가 조금 쉽지가 않아서 6개월까지 길어질 것 같다. 그렇게 바라는 거죠. 6개월 내내 이준석이 계속 공격을 하면서 당이 시끄러워지길 바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경찰의 수사를 보면 수사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서울경찰청장도 지금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 증거인멸 교사뿐만 아니라 첫 번째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들여다보겠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8월 늦어도 8월이라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직무대행 체제 놓고 당에 어떻게 가야 되느냐 논란이 있지만 그 문제는 경찰 수사 결과로 저절로 해결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힘 차기 당권 구도가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거라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이에 대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의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당대표를 사퇴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각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과정을 전제로 해서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만 경찰 수사 결과가 앞으로 지자체제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는 점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소가 된다면 당연히 전당대회 갈 가능성이 높겠지만 또 그렇지 않다면 여러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정확히 상황을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아요. 경찰 수사 결과에서 만약에 또 다른 중징계 사유가 만들어진다면 당대표직을 사임하고 전당대회로 또는 지도체제를 바꿔야 되는 사유가 생기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당원권 6개월 이후에 복귀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사고사로 처리를 한 상태인데 글쎄요. 당대표에서 물러난 사람을 다시 복귀시킬 움직임이 강할까요? 아니면 이왕 당원권이 정지가 됐으니 새로운 지도를 뽑자. 이런 요구가 강할까요? 저는 후자 쪽의 어떤 국민의힘 내에 여론이 강하기 때문에 아마 경찰 수사 결과가 조금 이준석 대표에게 안 좋게 나온다면 그걸 계기로 해서 새로운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지도부 새로운 지도부를 뽑아야 되는 요인이 지금 여러 가지로 겹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동력이 하락하고 있는 것도 면모를 지금 일시를 해야 되거든요. 법 여권이 원팀으로서 새롭게 국민에게 어떤 지도부의 모습을 보일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어떤 경찰 수사가 중요한 변수가 되겠습니다만 이준석 대표에게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대표의 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 개인의 어떤 정치적 운명뿐만 아니라 이 여권의 차기 당권 구도도 어떻게든 영향을 받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다음 포스트 이준석은 누가 될 것이냐 이런 얘기들 예측들 관측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윤핵관이 힘을 더 쓰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윤핵관 분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추측도 관측도 있었지요. 그래서인지 권성동 원내대표와 장재원 의원이 불화설을 막기 위해서 오찬을 했다고 합니다. 오찬 장면으로 가보시죠. 지금 보면 이준석 대표 얘기가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이준석 대표 얘기 안 했다. 그리고 다른 얘기 안 하고 농담하고 좀 했다. 옛날 얘기 했다. 소장님 이거 불화설식 된 거 맞습니까? 아니요. 두 분이 아주 공통적으로 한 번 동생은 영원한 동생입니다. 한 번 형님은 영원한. 정치권에서 이렇게 형 동생하면서 영원히 간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저도 싸운 거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만큼 관계가 어려우니 그렇게 포장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포스트 이준석 체제 속에서 우리가 뚜렷하게 국민의힘의 어떤 세력을 나눠보면 안철수 의원이 한 명이 있고 또 하나가 윤핵관이 있는데 윤핵관이 분화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 윤핵관을 중심으로 해서 누가 차기 당대표를 가져갈 것이냐. 당의 주도권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해법을 달리 지금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한 대로 직대 체제로 가고 있는데 반해서 지금 다시 얘기하면 반대 서 있는 장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비대 체제, 비대위 체제나 또는 아예 조기 전대를 하자. 조기 전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해법을 달리하고 있어요. 해법을 달리하는 결정적 이유는 내가 주도권을 갖고 싶다는 것이고 그건 이미 지난 한 달 전인가요? 장지원 의원이 민들레라는 어떤 공부 모임을 만들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금 권성동 의원이 사실은 뭔가 견제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왔었거든요. 이게 윤핵관이 한 범이라면 견제 목소리가 나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개적으로. 이미 상당 부분 계산법이 지금 달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순서에서는 이준석 대표 수사 결과에 얽힌 국민의힘 당권 상황을 심층 분석해봤습니다.